그러면 ellipse path 랑 trim path 를 이용한 intro shape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위에 ellipse 툴을 더블클릭해서 컴포 안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고요 면색은 필요 없기 때문에 면색은 금지시켜 놓고 스트로크 테두리 색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요 ellipse 툴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shape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shape 레이어의 ellipse 옵션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원 형태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링크로 풀고 1920x19 같은 사이즈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 줬고요 add 에 가서 trim path 를 선택을 해주고 trim path 를 선택하시면 trim path 가 stroke 처럼 뭔가 그려지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nd 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 키의 값을 0 으로 바꿔주고 15 프레임 정도 위치 이동을 한 후에 시간 이동을 한 후에 사이즈를 100 으로 변경해 주면 0 였다가 100 으로 서서히 뭔가 패스를 따라서 그려진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끝에 부분이 좀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stroke 에 가면 stroke 값에 line cap 이라는 게 있는데 line cap 에 컴보박스를 클릭해서 round cap 으로 변경하면 끝에 모서리가 둥글고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서서히 원이 그려지는 형태를 trim path 로 만들어 줬고요 그냥 움직이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텐데 일단 변화 주기 전에 stroke width 를 좀 더 두껍게 줄까요 마지막 두께 감은 500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stroke pass 가 0에서 500 500 에 500 이군요 아직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타임 인디케이터 를 이용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숫자 0 이나 스펙시바 이용해서 램프리뷰로 확인해 봐도 괜찮고요 좀 변화를 주고 싶기 때문에 스케일 정도를 변경할까요 그럼 shape layer 을 선택해 주고 첫번째 키를 찾아서 두번째 키 15 프레임 위치에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 시켜 놓고 s 를 눌러서 scale 를 키워 줍니다 작아졌다가 커지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첫번째 키는 0% 에서 두번째 키는 15 프레임 위치 이동을 한 후에 100% 로 만들어 주면 천천히 커지면서 테두리 가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무엇을 사용해 볼지 좀 정리를 해 주고요 아까 stroke mids 를 500 500 으로 같은 두키를 줬는데 좀 변화 있게 하기 위해서 첫번째 키는 80 으로 두번째 키 위치에 가서는 다시 500 으로 변경해서 가는 선이 점점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서서히 작은 상태에서 커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u 를 눌러서 모든 키가 나오게 하고 퀵 프레임 워싱턴트 를 이용해서 f9 를 눌러서 easy, easy 를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왼쪽에 있는 저 밸럭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밸럭시 그래프를 켜고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 위치를 변경하면 속도감이 조금 다양하게 조금 더 속도감이 좀 빨라질 거에요. 빨라지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ctrl d 를 눌러서 한장도 복사를 해주고 지금 방금 만든 shape 애니메이션을 옵션만 변경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색상을 원하는대로 변경해 주시고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서 원래 기존의 사이즈 보다 조금 더 적게 형태가 딱 들어 맞도록 만들어 주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중간에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가 지금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키가 지금 3개가 됐네요 이렇게 키가 3개가 되면 좀 작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요 지워버리고 델리티킬로 줄러 지웠고 스킨 조정하기 전에 마지막 키 15프레임 위치였죠 15프레임 위치에다가 키를 다시 선택해 주고 사이즈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shape layer 1 보다 좀 더 작게 만들어줬구요 방향이 똑같이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로테 쉬프트 r 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선택해 주고 로테이션의 값을 조정을 해서 좀 더 변화 있게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d 를 1장 더 복선해 주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변경을 해서 일단 스킬 부터 조정을 좀 해볼까요 스케일 조정을 하고 색상 값을 다른 것으로 또 변형을 해 주고 역시 스케일 형태를 좀 더 변형해 주시고 마지막 기타임 인디케이터가 마지막 기 15프레임 위치에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역시 조정을 해 주시고 쉬프트 r 을 눌러서 로테이션 값을 정리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변화를 주시구요 컨트롤 d를 한번 더 눌러서 스톱 하나 복사를 했고 역시 15프레임 위치에 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역시 스톡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한 후에 스케일을 조정해서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옵션을 좀 클릭을 해서 스트로크 위드스 값이 500 정도 있긴 한데 좀 더 두껍게 해서 저 검은색 영역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스트로크 위드스를 많이 줘서 중앙에 검정색 배경이 보이지 않도록 꽉 차게 색상으로 꽉 차게 만들어 주고 두께감이 지금 굉장히 굵기 때문에 스케일 s 를 눌러서 사이즈를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연형 형태가 한꺼번에 원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인트로를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수 있고요 모든 애를 컨트롤 a 누르고 u 를 눌러 눌러서 모든 스케일 키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약간 위치동 한 후에 앞에 있는 키를 이용을 하면 같은 값을 바로 앞쪽에 있는 키의 같은 값을 한번 더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번째 레이어 선택을 해 주고 사임 인디케이터를 좀 위치 이동 한 후에 스케일이 0이 되게 사라지는 거겠죠 얘는 스케일이 3D를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풀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키워서 컴포지션 바깥으로 나가게끔 크기를 키워줍니다 모든 레이어의 동일하게 컴포지션 바깥으로 나가게 그러면 가운데 건 사라지고 나머지 것들은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같이 나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역시 또 시간 차이를 주어서 서로 여러가지 색띠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랜덤하게 키값을 조정해 줍니다 지금 모두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지게 속도감이 좀 다 다르게 나오겠죠 지금 속도감이 다름과 동시에 새끼들도 다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쉐이프 애니메이션 기본적인 걸 완성시켰고 조금 더 속도감을 조정하고 싶으면 모든 키를 선택한 다음에 배로스티 그래프를 이용해서 배로스티 그래프 형태를 바꿔 가지고 속도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조정해 보시도록 하구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역시 인트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트로 타이틀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타입 툴을 이용해서 화면에 클릭을 해서 팝업이라고 입력을 했구요 이동 툴로 위치 이동을 해주고 사각형 넥탱글 툴로 배경을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생겼을텐데 그것을 타입 툴 타입 레이어 밑에다가 위치를 시켜 주고요 스케일 값에 링크를 풀고 0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이 100% 되기에서 켜지게끔 만들어 주고 전체 선택한 후에 이지 이지 에프쿨을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컨트롤 A 눌러서 U를 눌러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 이동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